1일 아침에 출근 투어소드 도전! 참고! 자! 이제 장윤정씨가 아줌마가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게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좀 스트레스 받죠? 뭐 예단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? 저는 결혼 준비가 이렇게 복잡한 걸 몰랐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이게 정말 큰일이죠.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. 대기실에서 윤정아, 두 번은 못 간다. 힘 안 들어도 두 번 갈리라. 만들면 안 되겠죠. 잘 살겠습니다. 어쨌든 신경 쓰기 굉장히 많을 텐데 준비 잘 하시고. 감사합니다. 자! 오늘도 어마어마한 팀들이 많이 나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청춘 나이트로 을기투합했습니다. 소찬휘, 최리나! 도전! 티로 똘똘 뭉친 자매 커플 이현경, 이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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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한 매력의 만남입니다. 서준암 김현신. 도전 천국의 마스콘 견인자. 먼저 우리 서준암 씨와 김현신 씨 예선 대진표를 짜기 위해서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그러면 돌리면 멈추를 크게 외쳐주세요.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. 멈춰. 투피엠 나오세요 투피엠 나오세요 투피엠 나오세요. 유영 씨 쌩뚱맞게 이런 질문 할게요. 장윤정 씨 결혼 소식 듣고 어땠습니까. 저희는 선배님 영원히 행복하시길 응원하는 거죠. 이 멘트는 이 멘트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. 소울이 없어요. 전혀 소울이 없잖아 대답에. 축하합니다. 됐어 됐어 됐어. 어쨌든 대진표를 돌려보겠습니다. 니네 장가 갈 때 보자 어디.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. 스탑. 스탑이야.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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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우리 리 자매랑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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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갖고 다니면서 취미로 그냥 찍는거죠. 무조건 많이 찍어보면요 터득하는게 있어요. 한참 활동하실 때 서수남과 하촌이신데 그때 묘한 라이벌 구도도 있었다면서요? 그런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. 다른 팀들은 좀 심한 팀들도 있죠. 둘이 같이 노래를 하지만 국민이 끝나고 나면 서로 그냥 안 보고 상당히 감정대립이 심한 팀들도 남하고 호흡 맞추는게 힘든거에요. 이재씨랑 저랑도 힘들었잖아요. 내가 왜? 좋으다구. 자 그리고 지난번에 자신의 끼를 슬금슬금 보여줬던 우리 성우 김현심씨 제가 노래방 멘트도 목소리 쉬고 아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? 이거 어때요? 녹화 딱 끝나고 한잔 딱 했어. 목으로 들어가는게 너무 시원해. 아우 너무 시원해요? 뭐 이런거 한마디. 어 나 오늘 식도 샤워했어요? 자 이어서 두 신인팀입니다. 이블과 어프로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프로드입니다. 오늘 한번 노래 실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장윤정씨 예선전 룰좀 설명해주시죠. 네 예선전은 도전 50곡입니다. 이 50곡 안에는 오늘 출연하신 출연자분들의 애창곡 그리고 국민 애창곡이 있습니다. 룰렛을 돌려서 멈처를 외쳐서 해당되는 노래의 1절을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서수남 선배님과 김현심씨 여러분은 룰좀 глав이야! 룰좀 이쁘다. 룰좀 이쁘다. 룰좀 이쁘다. 룰좀 이쁘다. 룰좀 이쁘다. 룰좀 이쁘다. 아멘